지금 아우디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3, A4, A6, A7, A8, 그리고 Q3, Q5, Q7은 즉시 다 출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2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화 출신의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아우디 7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종별로 돌리고 돌려서 팍 터뜨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우디를 구매하시기 전에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우디 같은 차량을 갖고 계실 때는 8년에 15만 킬로 이내에 있으면 2%에서 3% 추가 할인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프로모션 알려드리는데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사는 5년에 10만 킬로 그러니까 1%입니다. 그리고 재구매 같은 경우는 연식에 관계없이 아우디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면 되는데 이것을 중고차로 사서는 안 되고 새 차로 구매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A4, Q3 2% 그 다음에 A6, Q7 그리고 Q5, Q7 이런 곳이 이제 뭐 A8 이런 게 이제 3% 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 브랜드는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열티에서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구매 이 재구매 2%에서 3% 더 해주고 아우디를 두 대째 구매하신 분들은 추가로 또 0.5% 그리고 세 번째는 1% 그리고 네 번째는 1.5% 아까 2% 3% 할인받고 이건 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구매 고객 같은 경우는 2%에서 3% 할인을 받고 이 플러스 0.5%를 더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옵션 코드입니다. 2C5 같은 경우는 전동 핸들 조종 기능 미적용 그리고 쭉 지금 표가 나가고 있죠. 그 Q1A 같은 경우는 컴포트 시트 미적용 이런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이 트러블이 없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이 프로모션은 아우디 딜러사별로 살짝살짝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종별로 이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트론입니다. 이 트론 같은 경우 1,361만 원 할인 여기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가는 8,361만 원입니다. 그리고 5권 가격 나가고 자 이 트론 5권과 토너 2C5 PAO입니다. 1,416만 원 그리고 1,559만 원 1,627만 원까지 최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재구매 트레이딩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는 1,711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트론 에스코아토루입니다. 자 가격은 400만 원대의 할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론 GT 같은 경우는 시크리타린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또한 현금이나 타사 이용 시에는 할인이 2% 삭감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8 같은 경우는 194만 원, 198만 원, 그리고 209만 원, 210만 원, 213만 원 이어지고 있습니다. Q8 가솔린 같은 경우는 현재 시크리타린 플러스 5종 세트로 해놓겠습니다. 아우디의 Q7입니다. Q7 같은 경우는 현재 1,018만 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아까 알려드린 재구매 트레이딩을 포함한다면 할인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자 그리고 디젤 모델 최대 1,218만 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50TDI입니다. 50TDI 1억 1,435만 원인데 할인은 조금 적네요. 343만 원, 345만 원, 230만 원 할인 여기에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Q5입니다. Q5 같은 경우도 455만 원, 458만 원, 463만 원, 거의 500만 원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SQ5라고 고성능 버전입니다. 이 모델은 전부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우디 Q3입니다. Q3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면 282만 원, 그리고 5,228만 원, 314만 원 할인 여기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Q2 같은 경우는 현재 완판됐습니다. 아우디의 A8입니다. 구매 시점입니다. 아우디의 A850TDI 1억 4,042만 원인데 카카오토 특별 할인은 2,525만 원 할인 여기에 자그마치 7종 세트입니다. A860 포시트 같은 경우는 3,266만 원입니다. 여기에 재구매 트레이드까지 포함한다면 할인율은 엄청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아우디의 A7입니다. A7 아주 강력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모델입니다. 아우디 45TDI 543만 원 할인, 그리고 50 같은 경우는 590만 원 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솔인 모델 같은 경우는 393, 나머지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디 S7입니다. S7 고성능 모델이죠. 이 360만 원, 361만 원, 그리고 365만 원, 367만 원 지금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디 A6 가기 전에 이 카카오토 제로 플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구입 비용이 완전 빠고니입니다. 등록비, 취득세도 모두 월 라비 그만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금리가 막 인상이 됐다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월 라비금이 조금 변동될 수 있음을 지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라비금이 적고 그리고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 카포들이 이 덥석 차를 구매하고 맙니다. 카카오토 허프로는 이 카포에게는 차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카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견전 요청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 세단입니다. 54만 4천 원이면 끝입니다. E 클래스 지금 보이고 있고 S 클래스입니다. S 클래스 특히 허프로의 전문 분야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표고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GT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MW입니다. BMW 3시리즈 63만 3천 원이면 끝입니다. 5시리즈 83만 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시리즈가 할인이 무려 2,600에서 3,600 여기에 또 재구매 뭐 한다면 4천만 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가격 나가고 있습니다. X5, 6, 7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색상 맞으면요. 아우디 이트론 지금 나가고 있고 A4, A5, A6, A7 그리고 Q8까지 들어가 있고 이 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랜드로브하고 뭐 이 도요다, 렉서스 이거 가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수입차 전 브랜드, 국산차 전 브랜드 이 즉시 출고나 이 눈물의 폭풍할인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카카오토 지금 허프로 카페 나가고 있죠. 여기 들어오시면 아주 고급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 A6입니다. 지금 A6 같은 경우는 이 천만 원대를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디젤 모델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뭐 디젤이 없어진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프로가 디젤차 구입을 하지 않았겠죠. 자 아우디 A6 보시면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할인율이 전달 대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모델은 살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6는 5년에 15만 킬로 보증 연장이 되겠습니다. S6입니다. S6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디 A5입니다. A5 같은 경우도 지금 표를 보시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800만 원대가 넘어가는 모델도 있습니다. 아우디 S5입니다. 바로 고속력 모델이죠. 지금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A4 같은 경우도 700만 원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가 계속 나가고 있죠.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 S4입니다. S4 240만 원입니다. 다음 차종은 바로 아우디 A3입니다. A3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형이라 사실상 할인율이 좀 적네요. 161만 원, 177만 원의 할인이 되겠습니다. 아우디 R8 이 돈 주고 안 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른 차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우디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3, A4, A6, A7, A8 그리고 Q3, Q5, Q7은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토 팀장이 불친절하거나 뻥튀기 견적을 준다면 허프로한테 바로 고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7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프로모션 황제답게 거기에 걸맞는 할인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